그래서 일찍 끝나서 장원이 반찬 만들어 왔구나? 그 핑계로 당신 얼굴도 좀 보고? 아, 맞다. 집에 진짜 사람 없는 거 맞지? 응. 개혁이 지금쯤 나갔을 거야. 장원이도 늦게 온데고 엄마도 가게고. 왜 그래? 처제 아니야? 어머, 지금 나가나 보네. 어머, 큰일 날 뻔했다. 들어가자. 어. 맛있어. 멸치 우엉복근? 나 집에 드나드는 거 식구들은 모르지? 당연하지. 엄마랑 장원이 있을 때면 모를까? 그래. 모르게 해.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. 근데 자기야. 개혁이한테 숨기는 게 계속 걸려서. 그래. 나도 가게에서 얼굴 볼 때마다 불편했어. 언제? 인사해. 잘 생각했어. 착해서 다 이해해. 근데. 당신 방이 어디야? 저기? 어, 거긴 안방. 엄마랑 개혁이가 주로 쓰고 난 답답해서 주로 거실에서 지내. 하루라도 빨리 살림 차려야겠다. 정말? 계획은 있어? 집에 맥주 있어? 맥주? 베이비 크랩 좀 싸왔는데 그게 맥주 안주로는 딱이거든. 어. 있어봐. 금방 사올게. 주방 좀 써도 되지? 나 간단한 것 좀 만들어 놓을게. 그럼. 아... 뭐 좀 건질 거 없나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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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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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정말 좋아했어요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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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